양력의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많이 들어봤죠?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리우스력은요. 율리우스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책력에서는요. 양력의 1년이 365와 1분의 1입니다. 즉 1년을 365일 6시간이라고 보고 달력을 운영한 거예요. 그전에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그나마 최고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윤년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는 2월 30일이었습니다. 다른 달이 또 하나가 31일 이하되는 게 30일짜리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2월 30일이 윤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1년이 365와 1분의 1이니까 4분의 1 짜투리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짜투리는 4년이면 1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1년을 366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율리우스 책력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1500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 공전 주기가 365일 6시간이 아닙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지금은. 그거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365.2422가 됩니다. 밑에 공식을 보세요. 양력의 1년이 365.2422가 되니까 율리우스 책력보다 그레고리력이 짧아요. 왜? 율리우스 책력은 365일 6시간이고 그레고리력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니까 더 짧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밑에 공식을 보면 365.25에서 365.2422를 빼고 거기다 100, 200, 300, 400을 쭉 곱해보면 400을 곱했을 때가 정수에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3.121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400년이 지나면 그레고리 책력은 율리우스 책력보다 3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책력이 맞는 거예요. 율리우스 책력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리우스 책력에서 400년마다 3일을 더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 책력이 되고 더 정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에 어떤 날을 빼느냐. 그냥 막연하게 1630년 빼고 1670년 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실까요? 그레고리 책력이 1582년 발표됐기 때문에 1600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1600, 1700, 100의 배수는 1600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리우스 력은 무조건 4로 나누어 떨어지면 다 윤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100의 배수는 자동으로 4의 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리우스 력에서는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다 윤년입니다. 우리 목적은 뭐예요? 400년에 3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는 어떻게 했느냐. 1600년은 일단 윤년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런데 1700은 4로 나누어 떨어져도 평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아이디어가 뭐냐. 1700, 1800, 1900을 평년으로 해버리면 4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평년으로 해버리면 400년 동안의 3일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법칙을 만드느냐. 그레고리 책력에서는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2020년은 윤년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월이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윤달도 있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일단 윤년인데 다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럼 400년에 4번이 빠지죠. 그래서 다시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다시 윤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600년은 윤년, 1700년은 평년, 1800년은 평년, 1900년은 평년, 서기 2000년은 다시 윤년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1600년부터 2000년까지 400년 동안 3일을 뺀 거예요. 윤리우시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기 2100년, 2200년, 2300년은 평년이고 2400년은 윤년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깨름찍하죠. 왜? 앞에서 3.12가 있는데 그 0.12가 또 나중에 속속이겠죠. 그 0.12가 몇 천년에 하루 이틀에 며칠에 오차를 부릅니다. 그건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천년 뒤에 달력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서기 연도를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입니다. 우주신령과 제자들 만화 보실 시간입니다. 목성을 조그만 망원결을 보면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대적반입니다. 대적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조그만 망원결을 봐도 점이 보이는데 새신령이 목성을 만드는데 우주신령이 당구하는 포즈로 대적반을 잘 찍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성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은하신령은 페인트 소를 가지고 줄무늬 잘 그려야지 목성은 줄무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신령이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파리야 언제까지 돌려야 하나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토성고리는 지금 던져서 걸고 있습니다. 휙 던지고 있죠. 우주신령이 재밌는 건 다 독차지예요. 으라차차하고 던지고 있으니까 은하신령이 속으로 토성고리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구신령이 대신 방망이 들고 있죠. 지팡이. 하나밖에 못 넣으셨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우주를 갖고 노는 신들의 모습이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라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더 우주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애착을 갖게 만들고 싶은 심정에서 그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육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